주문하시겠습니까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얼음은 여섯 개 반만 넣어주세요 네 아까 그 여지가 귀엽단 말이야 흔들고 보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벅납니다 뭔가? 뭐야? 쟤 지금 나부러 오는 거? 아씨 큰일 났네 발걸음을 뭐라고 그러지 오빠! 어? 언제 왔어? 너 놀래켜줄래 그랬지 너 말아버지 가라 잠시지만 사랑했다